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. 말방꽃 소리 같아요. 내가 지금 가는 곳은 네가 있을 곳이면 돼. 너한테는 너무 위험한 것이야. 글쎄 누이가 소의 간을 우정우정 씹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. 네가 그 아이의 어미였느냐. 지금 당장 그 모나를 찾아온다.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서. 이래까지 씹고 있으냐. 어서 넣어라. 여덟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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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가 씨에게 닥쳐올 재앙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. 여덟이요. 여덟이요. 너무 이끌서. 오.